자랭이 자랭이 일반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픽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모델 카운터가 문도네?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래 전판에 약간 아쉬웠던 문도에 그걸 한 번 더 해보는 거이야 문도! 가자! 오늘의 TMI 문도는 모델 궁을 씹는다 자 오늘은 모델 상대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도할 때 장점 멘트 존나 편하다 그냥 Q로 막 타먹다가 당신 뽑아주고 법지갱만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맞짱 까면 이기거든? 문도를? 근데 맞짱 안 까주면 돼 안 까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W는 스킬 맞기 0.75초 안에 W 쓰시면 됩니다 딱 그 안에 쓰면은 이런 식으로 피 관리가 된다 얌? 얌? 저 노플? 뿡! 얌? 얌? 뿡! 뿡! 아쉽고 과 너다 future 제팅 치러 가지 마라 핑화를 여기쯤에 5대가 갱호응하기 개힘들죠 사실상 라인 당기고 있다가 Q한테 맞추면 킬각인데? 라인 밀게 부죠 왜냐면 상대가 5대 CS 먹으려면 저 피야되가지고 안녕! 갑자기 멍 때리는 것 같길래 급발진해서 죽였습니다 죽음이랑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섬만 해줍니다 야 이거 나왔는데? 야 이거 나왔는데? 야 그 어려운 게 나왔어! 나와버렸다 강심이 8분에 나왔다 인생 종망 8분 강심은 진짜 엄청 말도 안 되게 큰 게 두렵게 비싸 이 템 3,200원이네? 3,400원이었던 줄 두렵게 빨리 떴네 그리고 이게 빨리 뜰 수 있는 템도 아닌 게 체력만 올리는 건 저거 어떻게 빨리 올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 궁 있어 궁 내가 없어져볼게 야 아이고 이거 저런 쓰레기 같은 갱을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아 쓰레기에요 아 이 개자식아 랍 어 보라우드인가 랍 출발 쾱 요 얌 랍 멍 롱 롱 못 참지! 못 참으면 죽어야지! 린신아 니가 모델을 지금 사지로 지금 내몬 거야 너 때문에 망했어 니가 죽인 거야 지금 가야지 바로 지금 안 가야지 그냥 안녕 터진 말자 그냥 저거 한 대 맞았다고 지금 또 망했죠? 저 이제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 다리우스 마냥 급발진해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여기 와서 붙여가지고 급발진하기 편하죠 야 갔냐? 방벽 활성화! 안녕 오! 신상치 않은데? 오! 신상치 않은데? 오! 신상치 않은데? 오! 신상치 않은데? 체력을 뺏기면 지는구나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문도 약함! 너프 좀! 아니 퍼프 좀! 너픈 하지 말고 강의심 맛있고 참고로 문도는 16레벨 찍는 순간 궁효율이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탱킹을 무슨 2만씩 합니다 그래서 전반에 탑리신에서 개쳐발렸는데 나중에 결국 솔킬다고 하면 왕기크가 돼버렸단 말이야 정글보다 탑이 나은 듯 지금? 오! 스킬 다 피했고 2만 안 맞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와! 야! 다이브 마렵네 못 참지! 못 참으면 죽어야지! 에이C 아쉽다 까비에 C 오케잇 자 퐁! 니 미니언 다 타고 있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쉽다 ec가 C++ 맞췄는데 내가 못잡았어 내 잘못이 E야 아니 일단은 문도대 모대는 안 따일려고 하면 안 따일 수 있거든 모대가 그것뿐이야 후바는 내가 훨씬 좋아 이런 식으로 어 이거 피 회복하고 파밀해야지 하는데 바로 유채화 궁으로 급발진한 다음에 죽여버리기 이게 바로 카운팅하는 법 아 왜 서렌이야 덤판에 리신한 거 합쳐 안 됩니다라고 컨텐츠 도와주는 형이 했는데 컨텐츠 도와주는 형한테 줄게요 살려줘요 여기 사람 죽습니다 배인이 원딜이잖아 노 아이디아 시 라이크 스낵무비 죄송합니다 101프로가 그연봐야 질량 1등 느려 염피 뜨자 얌 얌 맛있다 탁취 두번 쌓았고 에잉 다이브 다이브 막 오는 거 아니야? 와드 위치 실화야? 역시 리신은 리신이다 절대 마타입 가면 안 돼 아잉 삽났다 도와주 출렉 밀빙 uer 아이씨 어허허우 이건 아니지 더필요 어렵는데 유이 아 아, 진짜로 중요할 때만 와 샤코가 온돈 아직 떡상에 가능성 있어 휴 휴 허억 stacked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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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힛 미쳐버린 빡빡이 리신 필각이 매섭다 通고 밀었어 히힛 힛 çıkt 힛 힛 힛 힛 힛 힛 토 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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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сразу Xpxpx까지도 meant O 마이콜 야 rebels 갑자기 개망했던 문도가 복구가 됐어 완벽하게 됐다 거드라 온 등극력 얼마나 올라가나 봐야겠어 으아아아 미친 야 임마 임마 어 안녕 안녕 야 왜이래 왜이래 나 왜 몸이 안 움직였냐? 진짜 속됐다 아니 이거 진짜 알바 나 생각했는데 오우 풀 뺐고 땡겨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퉁퉁 어쩌라고 이 자식아 공격력 미쳤고 이거 안 터지는데 이거 미니언 없는 정도 미니언 없는게 591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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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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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으왓 이걸 끌었어? 오우 으윽 그래 삐기 으윽 그걸 못된다 목표를 보셨겠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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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도 잠깐만 잠깐만 그냥 놀자 으하하하하하 놀다 때려 막아라 녀석들 빨리 와서 막아 오오오오오 inqua 방송cież 감사합니다.